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은총씨 맥에다가 연결을 해놨고요. 정말 꼽자마자 그냥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서 아주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지금 컨트롤 패널 바로 보고 계시고요. 저 이번 시간에 녹음을... 뭐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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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사실. 이거... 어, 왜? 아, 미끄러졌어. 컨트롤 패널은 그냥 아까 정말 요만큼의... 그 뭐 루프백! 뭐 뭐 그거는 뭐 껐다 켜야 되니까. 루프백 온오프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곡 뭔가요? 오늘 곡은 최근에 이제 또 차트 상위권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오마이걸 님들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아뇨, 아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고 싶어요. 하하하하하하! 늘 보고 싶죠. 걸그룹은 늘 보고 싶습니다. 그... 이제 뭐 모든 연주자들의 뭐 소망일지 모르겠으나? 네. 제 친구들과 동료 세션 친구들과 이야기했을 때 역시 정말 좋은 소망은 걸그룹 세션을 해보는 것이 그렇죠. 근데 사실 걸그룹 세션 하는 거 좋긴 좋지만 걸그룹 세션 할 때 걸그룹 그... 분들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냥...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했다는 것만으로도... 목소리... 아니, 왜냐면 연주할 때 목소리 듣고 있으면 좋잖아요. 아, 그건 좋죠. 아, 내가... 맞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니... 같은 음악을 만드는 거나... 그리고 이제 뭐... 콘서트 끝나면 사진 한 번 같이 짓고... 그렇죠. 하하하하하하! 저도 이제 뭐... 디렉을 볼 때 걸그룹 디렉이 사실 제일 재밌죠. 행복하죠. 가장 좋습니다. 녹음이 틀려도 더 갈 수 있고... 네, 마음으로... 마음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게 이제 그... 보이그룹 하는 것과 걸그룹 하는 것과 디렉터의 성격들이 다 달라지죠. 아, 그럼요. 굉장히 달라지죠. 굉장히 마음이 일단 온화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달라져요. 건강해지죠,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마이걸 여러분들 네, 그... 던던댄스 계속해서 차트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간단하게 오쿠스틱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을 제가 불러놨거든요. 네. 갈게요. 네, 가겠습니다. 레트로놈 소리 좀 올려드릴게요. 드럼 소리 조금 낮춰서 레트로놈 맞추기 편하시게 네, 가겠습니다. 네. 다시 갈게요. 네. 빠르네요, 생각보다. 네, 빠릅니다. 마지막에 엉켰죠? 과연 맞춰줬을지. 야, 역시 요건 못 맞춰줬네요. 이건 너무 나갔어. 오! 은근히 괜찮아. 약간 루치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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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대로 할게요. 그대로. 그거 복사해서 쓸게요. 아, 너무 웃긴데? 그냥 뭐 편하게 L 눌러서 그냥 무한반복 루프로 돌려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P 깔아줘야겠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갈게요. 네. 그냥 한다가 복사해야 되겠다. 약간 음악적인 욕심 내시려고요? 네, 안 하려고요. 아, 안 하려고요? 아, 오케이. 깔끔하게 하려고요. 네. 복사해요. 굉장히 깔끔하죠? 아무것도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그리고 깔끔한 게 멋있습니다. 네, 루프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루프 음악은 원래 욕심을 안 내야 멋있는 음악이 나오죠. 점점 뻔뻔해지고 있죠? 자, 손톱 베이스 베이시스트가 손톱이 있는 근데 지금 베이시스트가 아니죠? 아, 나도 욕심을 냈네? 다 지금 난리나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달려볼까요? 뚱뚱뚱뚜뚜뚜뚜 뱃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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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베이스는 아닌가 봐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종료가 됐어요 아까 중간에 찜빠 놨죠? 네 하나 찜빠 전문 용어 막 나오죠 여기서 뭔가 뭔가 의도한 것 같지만 따리래리 앗 마지막 이건 좀 베이시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요런 것도 재미죠? 네 요걸로 할게요 다시 할께요 다시 할게요 알았어요 음 뭔가 뒤에 베이스랑 라인을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그냥 할게요 서로 그냥 독립적으로 네 독립적으로 그냥 뭐 가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빡세다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아니 잘했는데 한 번도 한 번도 잘해주세요 지금 여기 장난 아닌데 베이비 기미 베이비 기미 모어 베이비 기미 베이비 기미 모어 요 테이크 살려두고 갈게요 네 테이크 하나 살려두고 이거 재미가 있네 넥탐 하면서 이렇게 신나 보이는 것도 간만 있네 또 신나게도 불러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가 있을게요. 이거 뭐? 이거 뭐? 뭐 거의 신나네. 아이돌 애하고 썩 아이돌로 내가 재밌어, 역시. 오늘 또 형을 다시 봤네. 굉장히 아이돌스러운 그런 사나이였네요. 아이돌 곡 하나 써야 되겠네요. 조만간 아이돌 쓰셔서 대박 나시면 돈가스 하나만 사주세요. 치즈돈가스로 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잘해. 아니 보컬에서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느낌 있다고? 이렇게 혼신을 다한다고?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러니까 지금 최근 렉탈한 거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이 노래가 되게 좋은가 봐 그런가 봐요 근데 확실히 기본적으로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저번 시간에 했지만 할 일은 한다 네 충분히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늘 강조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포인이 됐을 때 오는 우리의 편의성과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도 26만원, 26만 5천원이죠? 가격도 아주 괜찮고요 훌륭하네요 어쿠스틱만 들어볼게요 기타랑 보컬만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잡소리가 다 들어갔죠? 그만큼 수음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네요 여러분 여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잡음이 잘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일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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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눈부셔 아예 다 빼고요 나 여기가 좋더라고 원하 던던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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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기 때문에 뭐 이게 4x4가 미달될 일은 당연히 없었지만 여전히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뭐 크기를 보시고 대단한 퀄리티를 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되고 요 체급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딱 하고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타를 만약에 일렉기타를 치시는 분이라면 외장보드가 100만원급 이상이다 라고 하면 사실 예로 받으면 이제 두 개가 체급이 좀 안맞긴 해요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타 이펙터나 이런 것들이 50만원 이하의 조금 가성비에 위주를 든 모델이다라고 했을 때는 딱 정말 싼 가격에 인프 수만 확보를 해주는 그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인 선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타스캠 4x4 HR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되겠고요 다만 아웃보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고가일 때는 얘를 사용을 하면 두 개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대 다이내믹 레인즈나 이런 오디오적인 조금 더 퀄리티에 포커스를 맞춘 모델들 중에 4구를 찾으셔야 된다는 것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엔트리급의 타스캠 3종 세트 4x4까지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